첫 발자리를 들을 때 기분이 정말 쩌쩌쩌쩌쩌 아무도 못 잃지 않는 호래를 보셨을 때 호흡을 들을 때 첫 발자리를 들을 때 첫 발자리를 들을 때 첫 발자리를 들을 때 첫 발자리를 들을 때 여러분께 제일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첫 발자리를 들을 때 항상 여러분께 제일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SM타운 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뇌입니다 눈에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ыл아